예민한 뇌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의 감정을 알 수 있다고 느끼는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조절에 공감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마치 감정을 빨아들인 듯 스펀지처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자기 몸으로 흡수할 수 있는가?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으면 불편했는가? 만약에 이 질문이 그렇다고 하면 당신의 내 유행은 예민행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예민행은 남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감지하고 느낄 수 있다 예민한데 이 유행에 속하는 사람들은 또는 소름의 고통과 행복을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고통과 행복스러운 느낀다 내 유행사 예민행의 공통특질은 이 유행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높은 점수를 기록한다 예민함, 깊은 감정, 공감, 기분 비현동, 비관주의, 과도한 부정적인 생각, 우울 또한 대개 다음 특힐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한다 비상승, 지속적인 행복, 긍정적인 사고 예민한 내 유행을 설명하는 특징 중에서 하나는 공감 능력이다 MPS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처럼 느끼는 매우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경험과 감정을 이해하는 타고난 능력을 지닌다 예민하고 깊은 감정을 느끼는 경향을 나타낸다 예민한 사람들은 대개의 곤중을 꺼린다 그들이 생각하는 즐거운 토요일 오후란 시집을 했거나 인적이 드문 숲길을 홀로 고요하게 걷거나 붐비지 않는 공원이나 자연 보호국을 혼전히 혼자서 느리누리 걷는 것이다 예민한데 유행한 시끄럽게 울리는 경적 소리 혼잡한 상읍지고 요란한 파티, 과도한 자극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행복하다 또 이들은 긴장을 풀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소동으로 무거운 피의장을 떠나거나 집에서 조용히 밤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붐비는 피의자집에서 여러 친구들을 한꺼번에 만나기보다는 친구 딱 한 명이나 애인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대개의 작담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과 기후인관계를 맺는 편을 선호한다 일정을 꽉 채워잡기보다는 더소 여유가 있거나 계획이 없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애쓴다 이들이 오랫동안의 샤오를 즐겨 여유롭게 준비하는 시간은 천국과도 같다 일기를 쓰거나 영혼할 때 충질해주라는 책을 읽으며 보내는 시간도 좋아한다 엠페스로 살아가는 법 나는 예민한 행위 아니지만은 예전부터 예민한 내 유행에 속한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꼈다 그런 이유로 예민한 사람들을 이해하는데에 막장서 온 선구자 중에 한 명을 내가 아내와 함께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초대했다 그는 하루하루 한 페이지 마음챙김의 저자 조디스 울로프 박사였다 울로프 박사는 예민한 엠페스로 잘 살아가는 방법을 열심히 소개하면서 그는 언덕고 멋진 능력을 지냈지만은 동시에 지극히 민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에 대처하려면은 스스로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비결은 덜 민감해지거나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수였던 너분이란 제게 항상 예야 가장 좋은 둔감해지려면 더 강해져야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예민한 감각을 널펴나가 돼 스스로 중심을 잡는 법을 배워야 하죠 적당하게 선을 걷는 법을 배워야 해요 맥렬하게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도 알아내야 해요 감각 가부하에 흘렸을 때 나타나는 징후를 배워서 가부하가 톡폭발에서 정신이 나가서 호혈할 말을 내뱉기 전에 그 싹을 잘라야 해요 나는 스스로 예민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원로프 박사가 이런 특질을 어떻게 발견했는지는 궁금했다 원로프 박사는 의사가 25명이나 되는 집안의 의사 양친 밑에서 외동털로 자랐다고 말했다 어렸을 때 그는 조용한 아이였고 군중 속으로 해치고 지내가면 불안하고 우울했다고 한다 봄이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제 몸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죠 강해져야 한다는 데 보니 흥려는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자랄 때 저는 스스로 돌보는 방법을 전혀 몰랐어요 완전히 혼자였죠 이 말을 시작으로 아니면 원로프 박사는 단것 같은 흥미로운 대화를 주고받았다 다냐 그러니까 엠페스랑 그냥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저도 공감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다친 아이를 보면 어쩌면 공감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느끼는 아픔을 그대로 느끼지는 않아요 공감하는 것과 엠페스인 것은 다르다는 거죠? 원로프 박사 맞습니다 공감하는 스펙트럼이 있고 그 스펙트럼 가운데에 공감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기쁨과 아픔을 느끼는 평범한 아픔들이 있어요 그 공감 스펙트럼에서 더 위로 가다 보면 소음, 냄새, 소리, 내 과도한 말소리, 빛에 민감한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보다 더 위로 가면 감각이 예민한 특징에 대해 감정과 신체의 증성을 수분지처럼 빨아들이는 적진까지 갖춰서 말대로 상주관과 하나가 되는 경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상태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긍정적인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 많은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단아, 유독 더 많이 느껴지는 상대가 있나요? 어떤 사람 곁에 있을 때에 유난히 더 그렇나요? 원로프 박사 사람이 따라서 정도가 달라요 상대방이 따라서 다르죠 저는 모든 긍정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어요 엠베스는 온로운 진행을 얻고 있죠 나 스스로를 돌보는 이런 사랑이 있는 걸 소중히 여기는 것도 들어가요 직감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창조조력, 자연사랑 또 세상에는 일체감이 있고 우리는 모두 한 가족에 속한 형제, 자매이며 다른 것은 전부 환상이며 하는 것이 엠베스의 재능이죠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요 아주 분명히 알고 그 명확함은 무척 유용합니다 나는 에이멘 클래닉에서 연구하면서 감각정의를 앓고 있는 사람들과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뇌양서법 연구를 돌이켜 생각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마루엽, 세상을 감지하는 기능을 감지하는 뇌우 위쪽 구분이 과도하게 열심히 작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에이멘 박사는 자기 자신이나 전혀 배우자가 엠베스인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올로프 박사 아주 기본적인 질문 몇 가지로 알아볼 수 있어요 평생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꼴을 펼고 달고 살았나요? 긴장을 풀고 기운을 회복하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요? 기운 회복할 때 사람들과 함께 기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나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기운을 회복하지만 저는 감각가워가 걸리면 고독을 즐깁니다 혼자가 되죠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저는 기운을 차립니다 진정한 내 모습을 위이죠 흘러있는 시간은 천국의 양식이에요 자극이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나는 소음이나 냄새가 더운 물술이 민감한가? 라는 질문으로도 알아볼 수 있어요 엠베스는 후각이 무척 뛰어납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들 때 향수 냄새가 나면 보통 사람들은 정말 좋은 냄새가 나네 라고 느끼는 정도일 때는 나는 생화학적인 퇴를 당하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자신의 감각 능력이 100만배 정도 예민해진다고 생각하면 엠베스를 이어질 수 있을 거에요 아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 무척 멋진 일이죠 영혼이 이어진다고 느끼고 자연을 위로돼서 내게 중요한 모든 것들을 이어진다고 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내게는 연결이 중요해요 엠베스이기 때문에 그런 연결을 느낄 수가 있죠 많은 연구에서 자연과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행복감이 잘 살고 있다는 느낌과 긍정적인 성공관계를 나타낸다는 결과가 나갔다 그리 예민한데 유행인 사람이라면 도파민은 일상 속에서 행복감을 높일수록 떠나갈 필요도 있다 예민한 뇌의 내부 작동 방식은 전체 인구 중에서 20%를 차지하는 예민한 사람들의 뇌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정보를 더 깊이 처리한다 도파민에 따르기 다르게 반응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파민은 부추김의 분자이자 내고 보상 화학물질이다 사람들이 도파민을 좋아하는 이유는 도파민이 분미를 뒤의 특징은 인물을 원소위를 원하도록 부추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민한 뇌의 유행은 인정이나 외부 보상에서 추진력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특징은 상황에서 성방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기다리고 그 정보를 처리한 다음에야 편안한 마음으로 행동에 나설 수가 있다 또한 강한 저음과 여론한 음악 부근적이는 조명이 있는 시끄러운 콘서트의 거두한 자극에도 남들에게 반응한다 쉽게 말해서 예민한 뇌은 파티광의 뇌처럼 도파민을 많이 생산하지 않는다 남들보다 정보를 더 활발하게 처리한다 예민한 뇌의 뇌는 관찰할 때 활동한다 다른 뇌의 유행들은 잠깐 쉬면서 멍하게 있을 때도 저흰 세상을 끊임없이 처리한다 남들보다 감정을 깊이 생생하게 경험한다 예민한 뇌의 간호사는 환자들일 때 하는 태도가 훌륭하다는 말을 듣는다 치료사람에는 대단자들이 경쟁 능력으로 칭찬하고 목사라면 사람들이 지혜와 겸손함을 높이 살 것이다 이 유행은 배 안쪽 앞 이마 겉절이라는 뇌의 영역을 활용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감정을 더 깊이 경험한다 감정을 생생하게 증폭할 수 있는 유전지를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네가 주는 사람을 남들보다 더 깊이 느낄 수 내가 그렇게 두지 않는다. 예민형은 내는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모든 정보를 모으도록 타고났다. 예민형의 내 스킨 영상을 보면 의식의 자리이자 순간순간의 인식이 작동하는 영역인 앞뒤 이랑에서 활성 증가가 나타난다. 내 유행 사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모두가 이 유행만큼 정보를 깊이 있게 처리하고 뛰어난 공감 능력으로 다른 사람과 이어지며 주변 사람들과 의미 있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민한 내 유행에 속한 부모는 공감과 사랑에 넘치는 어머니와 아버지로 사랑과 다정함으로 자녀를 영역하고자 애쓴다. 이 유행에 속한 자녀들은 대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다. 전체 인구 중에서 20%를 차지하는 예민한 사람들의 뇌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정보를 더 깊이 처리한다. 이를 이해하려면 뇌의 신경전달 물질을 살펴봐야 한다. 다음 상황을 고려하자. 예민한 내의 스펙터 스캔은 예민한 내는 내 뒤쪽의 손의 부분에서 가장 활발한 활성이 나타난다. 예민한 내의 유행인데 스캔은 계속 높게 나타난다. 스캔에서 활성화라는 모습이 나타난다. 둘리의 교통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마음의 감정적인 분위기를 설정한다. 내부 상태로 외부 사건을 이어가한다. 감정이 충만한 기억이 저장이 된다. 여러가지 행사들의 동기부여를 조절한다. 둘리의 교통은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바를 성질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일정이 얼마나 많이 가지는지에 관여한다. 식욕과 성현주기를 조절한다. 둘리의 교통에서 간 시상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고 자는지에 크게 관여한다. 유대감 형성 촉진 둘리의 교통은 다른 사람들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능력의 중대한 역할을 한다. 후각을 직접 처리 장의향을 맡을 때의 그 향기는 후각기관에서 고창 정보를 처리하는 성역 조절 건질한 성역에는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핵심 조서다. 예를 들어서 정서적인 유대감을 촉진하는 행복의 화학물질이 분비된다. 예를 들어서 그린에게서 싸운 진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둘리의 교통의 화성에 나지면 대개 좀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 상태가 되어집니다. 희망적인 마음 상태가 된다. 반대로 둘리의 교통이 너무 열심히 일하면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다. 둘리의 교통이 과와도한 화성을 보일 때 생기는 문제는 슬픔 혹은 임상후 불증, 부정적인 생각과 사건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절망과 무기를 그어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감격이 밀려온다. 식욕, 수면 장애, 성적 반응성 감소 혹은 증가, 사회적인 고립, 신체적인 통증, 뇌는 부족해. 뇌형은 예민형의 행복신경 화학물질은 예민형 내 유형은 도파인, 세로토닌, 옥시토닌, 엔돌핀 등 여러 화학물질 수치가 낮게 나타난다. 핵심은 그 수치를 높이는 것이다. 도파아민, 농도로 높이는 방법은 앞에서 다르었으므로 여기서 옥시토닌과 엔돌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옥시토닌은 실리의 문제다. 시상학으로 만들던 옥시토닌은 포옹 호르몬 혹은 사령 호르몬으로 올리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기능을 한다. 연애를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연애를 사기는 상대가 없는 증거들보다 옥시토닌과 도포인의 소치는 높고 세로토닌의 소치는 낮게 나타난다. 옥시토닌은 성인의 도중에 증가하고 결론한다. 신뢰를 증가. 웰변 암수 한상. 또 모성. 또 스트레스 감소. 옥시토닌은 유대감을 영생함으로 사회의 집단을 보호하고 행동. 옥시토닌은 자기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끊이도록 유도하고 자기 자신에 속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거짓말을 하게 한다. 옥시토닌의 소치가 낮으면 우울해하고 생존의 위협받는 도움을 느낀다. 확실히 행복의 비결은 아니다. 또한 낮은 옥시토닌의 소치는 재패증과 연관이 있다. 옥시토닌은 농도로 미나클리스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고 일부일처 유지의 가능성을 올릴 수가 있다. 다른 행복화 물질과 마찬가지로 옥시토닌도 과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도한 옥시토닌 분비는 지나친 애착, 신뢰성의 예전을 유혹할 수가 있다. 상호의자. 그럼 무엇이 옥시토닌 수치를 떨어뜨릴까? 테스토로원과 사랑하는 사람과 고리에 스트레스. 옥시토닌 수치가 행복 수준을 급격히 떨어뜨렸다. 옥시토닌을 의욕품 형태로 처방할 수가 있다. 연구자들은 옥시토닌으로 증서적인 외상을 원할 수 있으며 뇌의 공포의 회로를 진정시키고 외상의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을 줄일 수 있다는 서지를 밝혔다. 나는 네이멘클링에서 몇 년 동안에 일했던 케인 스돌로 박사가 쓴 책을 읽다가 옥시토닌의 슬픔이 맺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스돌로는 옥시토닌에서 직접 경험한 옥시토닌과 슬픔의 관계를 소개한다. 2007년에 사랑하는 내 아들 케일돈이 16살의 기철석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로 나는 영리적인 비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내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들이 어떻게 또 두려움, 불안, 공황. 나는 자유피의 슬픽, 두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을 치료하는데 옥시토닌은 능수하게 사용했지만 이들이 세상을 떠난 지 삼지구 넘었어야 옥시토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효과가 완전히 늘어나기에는 10분이 열렸고 시간이 흐르면서 놀러올 정도로 평정심을 찾았다. 마치 흠을 벗는 것처럼 공황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들의 기철 사고를 생각하려며 또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도록 느끼는 순간의 사고는 마음속 저편으로 사라졌다. 마치 독립된 생명체육이라도 한 듯이 나를 내리치지는 않았다. 고정적인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않고 내가 느끼는 슬픔을 다스릴 수가 있었다. 옥시토닌은 분배를 촉진하는 방법을 13가지 소개한다. 사교와 모임을 만들자. 접촉을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자. 마사지를 주고 받자. 선물을 하자. 눈을 맞추자. 좋아하는 음악을 듣자. 요가를 수강하자. 자의 명상을 하자. 복스러진 분배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의 명상하자. 자의 명상할 때는 사랑, 연민, 호의에 관한 생각이 자기 자신, 주변 사람, 관계가 떨어진 사람들을 향하도록 한다. 긍정적인 사회적인 성모적 영향에 참여하자. 이유없이 친절히 풀자. 반려 동물을 쓰러듬자. 소중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자. 사랑을 나누자. 엔돌핀 통증 완화의 분자다. 통증과 극심은 스트레스에 대처하고자 몸에서 범위되는 엔돌핀 역시 예민한 내 유형에 속한 사람에게 낫게 나타나는 화학물질이다. 엔돌핀은 통증을 차단해서 야생동물에 몰렸을 때 다리나 부러진 채 불타는 차에 빠져서 나왔을 때 생명이 위협받을 때 더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서 오시코던, 코덴, 무르핀, 펜타는, 외로인 같은 약물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대대전의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엔돌핀 농도가 낮으면 우울증 이런 아편제에 중독되기가 쉽다. 괴력과 통증의 연관성은 앞에서 다뤘던 원함과 조화함의 차이점을 기억하는가? 탄탈로스 사람들이 왜 자유를 하거나 몇 시간 동안에 문신을 하거나 과학, 비학성 성의를 하는지 궁금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그들은 엔돌핀 분비와 이해 따른 행복함을 일으키고자 통증을 유보라는 것이다. 엔돌핀 체계와 반응을 알고 나면은 그런 특이한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들은 관적적인 고통을 차단하고자 급격한 엔돌핀 분비를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행복함을 차단하는 영물인 아편제의 차단제 날드렉슨을 투여하면은 대개 그런 행동은 멈춘다. 날드렉슨은 지기를 떨어뜨려서 알코올 성취를 줄이게 하므로 알코올 어른증 치료에도 사용한다. 예민한 내 유행에 속한 사람들이 엔돌핀의 균형을 잡고 전면적인 행동 수준을 넘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 8가지를 소개한다. 운동을 하자. 배풀자. 요가를 하자. 명상하자. 매운 음식을 먹자. 다크초코를 먹자. 많이 웃자. 침을 맞아보자. 친술 내민형을 위한 행복처방은 자신의 내 유행을 지원하자. 오스토진 엔돌핀 인비촉지법을 따라하고 뇌를 보호하고 둘레교통을 진행하는 내 건강에 좋은 습관을 들이자. 자신의 진로를 이해하자. 자신의 학습방식을 제대로 파악하자. 인간능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자. 예민한 내 유행과 관계를 맺을 때 어깨를 내어줘고 문제를 들어줄 사람. 아파서 수풀을 또 할 사람. 내 유행의 연인을 주로 하는 말은 그 사람과 판로들의 여행이 좋아요. 그녀는 오일을 하곤 해요. 내 유행의 사이에 그녀는 마치 우리 모두를 돌보는 오피스 엄마 같아요. 외톨이에요. 내 유행사 우리 사이에는 즐거운 추억이 참 많아요. 평소에 상대에서 벗어날 때를 조심하자. 자신의 행복이 되는 고요한 요인을 파악하자. 예민한 내 유행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차분한 음악 강한 목적 의식 깊이 생각하기 라번디 향 막기 남들을 돌봐서 건강을 되찾기 마음 챙김 일기 쓰기 숙면 예민한 뇌의 사람들이 불행하려가는 것은 떨치기 힘든 부정적인 생각들 사회적인 단절 체중 증가 열한 소리 늦게 점절이 들기 소소한 순간의 행복 찾기는 외우 전원의 눈을 들이보며 침입을만 느끼고 소중한 반려견과 산책하기 등등이 있네요.